좋아하지 말자 좋아하지 말자 곤랑 7일 동안 하락해가지고 오늘 두 번 올랐을 뿐 있다 기뻐하지 말자 정신 차리라 기뻐하지 말자 필승 USA 필승 USA 여러분 떡값 제대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3승이 나야지 이게 바로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미국 우세하는 미국 주식에 부자를 할 만하지 아따마 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다TV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손을 댔다가 현재 짜떼고 있는 남자 물린답니다 여러분 아따마 즐거운 축석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저도 이 차례를 끝나고 아 지금 영상을 켰는데요 아따마 진짜 오늘 막 급등이 나가시고 이제 조금의 숨을 쉴 것 같습니다 좀 낫다 좀 나아 오늘 4대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아따마 오늘 추석 떡값이라고 조금에 올랐네요 다오존스 1.19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2.12 급등이 나왔습니다 S&P500은 1.53 상승이 나왔고요 베라 대표와 반도체 지수는 무려 2.39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따마 나스 불안 나스 드디어 3중 영수 하락세를 멈추고 오늘 나스닥 2% 급등이 나왔다 자 김체우회에도 유역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다 아따마 오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CPR 지수 외적지가 낮습니다 8.1 자 예전에 8.5에서 8.1로 되고 낮춰졌습니다 제가 뭐랬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CPR 지수가 떨어질 거다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 국제 유가는 86달러 아직까지 90달러 아래로 있고요 벌써 예상치가 8.1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혀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준들이 나와가지고 9월달에 금리 인상을 0.75를 해야 한다 물가를 잡아야 한다 상당하게 매파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토퍼트 월러 자 이분이죠 이분이 고용시장이 되게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교장선생님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분이 상당하게 매파하적으로 얘기했다 그리고 영준부이자 리처드 클라리다 자 이분도 최소한 금리 인상을 4%는 올려야 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금리 인상을 올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인스 블러드 충레도 빼낼 수 없는 매파 발언의 신이죠 여러분 0.75를 올려야 한다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고 영준들이 나와서 상당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입니까 금리 인상 할테면 해라 지금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한 거 아닙니까 왜 결국 이미 선방향 0.75를 할 거라고 누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진 주식이 대돌림이 당하는 겁니다 자 나스닥이 지금 단기적으로 약 8% 정도 빠졌는데요 바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방향으로 떨어있던 주식은 금방 단기적까지는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공포와 탐욕 지수는 45입니다 내 계좌는 박살나고 있는데 벌써 45라리요 이것도 조금 조작된 것 같은데 솔직히 17이 적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국채 금리는 조금 올랐죠 자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3.3 여전히 높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약 3.5입니다 3.6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얼마 남지 않았고 0.75를 확실하다 보니까 지금 2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날쑥불안 날쑥가울입니다 F&G 8.28 상승했고요 TQK 약 6.34 상승했습니다 BOLZ 약 9.2 상승했고요 SOS는 약 7.33 급등이 났습니다 자 BNKU 2.43 상승했고요 자 중국 종목 YI에 7% 상승했고요 CWB들 약 5% 상승했습니다 아 내가 분명히 추석에 떡값을 준다고 상승을 할 거라고 했지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바로 제 계좌를 확인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도야 아이고 도야 자 아직까지 한참 멀습니다 자 매일 금액 5,970만 원이고요 평가손이 마이너스 3,800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자 평가수익률 마이너스 63% 마이너스 69%까지 갔다가 이제 63%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만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아직까지 좋아할 리 아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너무 멀고요 BNKU 마이너스 41% BU 엘리트 마이너스 77% CW 마이너스 28% FOS 마이너스 33% FNG 마이너스 66% OTO 마이너스 39% SOS 68% TQQ 마이너스 52%입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계좌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없다 다 없어 저 이 상태에서 저는 FNG 또 두 주를 매수했죠 자 매일매일 매수를 하고 있고요 제가 또 깨디술로 우물했을 때 매수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때 매수를 하면 반등을 할 수 있다 자 이때 매수를 해야지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때 향색으로 변하면 일부 20% 매도만 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저로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12달러까지는 단기적으로 금방 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FNG 보유성 606개 많이 모았습니다 여러분 450개에서 엄청나게 매일매일 매수하니까 606개까지 모아졌고요 자 SOS에도 마이너스 68% 자 아직까지는 완전히 티가 나지 않고 여성도 깨디술로 우물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우리가 항상 때 이때 매도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21달러까지는 금방 해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1달러까지만 해보기에도 얼마입니까 여러분 약 60%까지는 먹을 수 있다 자 TQQ도 지금 고전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죠 67%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24%까지 빠졌네요 제 생각에는 39달러까지는 금방 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현재의 스토케티틀로 우물인데 요항세 변할 때까지는 금방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 요게 써도 병동수 몇 프로입니까 단타를 치더라도 이때 매수를 해갖고 이때 매도를 하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니같은 놈이 무슨 리딩이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도 하면 합니다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계좌를 보면 무시할만하지만 자 저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있잖아 몇 개 반등할 때 정리하라고 하는데요 자 내가 200만원 300만원 건지려고 이 종목들을 정리하면 이번 년에 있을 양도세 절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절세가 안된다 그래서 그냥 매도를 안할 뿐이고요 일단은 한 종목만 FNG만 제가 매수하고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저는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수익이 나면 그때 다른 종목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저는 주식이 추락을 하고 있어도 계속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추매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달에 100만원 적금 넣는다 생각으로 매일매일 2만원 3만원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장기 투자를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럴 때 우물에 있을 때 계속 매수해가지고 어떻게든 평당가를 낮춰가지고 장기 투자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장기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계좌를 보면 너무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장기 투자 성공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레버리지 곱박이 3배짜리 했지 않습니까 자 큰 부자가 되어봅시다 오늘도 제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쇼 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